오송역 개명 반대 주민들이 청주시의 의견 수렴 과정에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들여다보니 그럴만한 정황도 있었는데 청주시는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일에 걸쳐 오송역 개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개명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찬반이 51건씩 정확히 일치했는데 제출 시점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매일 제출된 반면 찬성은 8일 중 3일간 몰아서 제출됐고 특히 마감 전날까지 반대의 절반도 안 됐던 찬성 의견이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최종 1대1 균형을 이룬 겁니다. 마지막 날 찬성 의견 35건 가운데 41%인 21건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한 번에 많게는 6건씩 동시에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날 접수된 찬성 의견 11건도 특정 단체가 직접 제출한 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의견서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찬반 비율 등 세부 내용은 빼고 접수된 반대 의견에 반박을 달아 공단에 보냈습니다. 특정 기관이라든가 청주시가 직접 주민의견 수렴이 굉장히 영명 개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단 입원 뿐이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냅니다. 청주시의 이런 모습은 비단 오송여 개명 관련된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대형마트 휴무일 방변과 같은 사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청주시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찬반 비율은 여론조사 결과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의견 수렴에선 찬반 비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며 동원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시에 찾아와 직접 찬성 의견을 냈다는 단체가 어딘지 팩스를 통해 한꺼번에 찬성 의견을 보낸 발신지가 어디인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찬반으로 당초부터 찬반으로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의혹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는 청주시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오송역 개명의 1차 관문인 국가철도공단은 청주시장의 발언으로 재촉발된 개명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